소마지 2라 1 이상 없음 대전 차질을 매설 예상되어이다 도종수들은 중요하라 소마지 2라 1 둘둘과 간격이 너무 멀다 감속하기바람 이상 매복중인 적병력을 발견했다 소마지도 정지 편의치에서 대기하라 성불맨도 회전 목격이 목격하겠다 이번 수놈들이 눈치챈 것 같다 소속에 가서 너무 멀디야 나 이럭쇼 뭐야 어디야 11시방향입니다 11시방향 사격 11시방향 비행체 출현 잡아 잡아 잡았습니다 적금 2 3 5 5 6 4 원수놈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남승북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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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폭돌아내 공격을 받고 있다. 지원바람! 원수놈들의 위치를 알아냈다. 총공격이다. 송화제 3탄아, 탄의 사이를 통과 중이다. 적의 조항 없음 택조자는 보이지 않는다. 10km 전방에서 적평력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수색과 교전 중, 지속히 이동하여.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다. 남조선원 수놈들을 남김없이 태워 죽이고 영광스러운 조국 통일과업을 달성하자. 드름비하라. 예. 뭐하고 있는기야? 날래 밖으로 빼라. 동력이 끊어졌습니다. 가동이 안됩니다. 왜 이러는기야? 이유를 모르갔구만. 갓나새끼, 또 연료 빼다 장마당에 팔아먹고 물 채워놓은 거 아니니?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한 번도 안 뺐시오. 동갓나새끼, 그럼 지난달에는 뺐었다는 말이디? 연료통에 물 넣은 것도 내놈지시구나. 저번 달에 장마당에서 매주 먹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방망이가 칩니다. 그런데 중대장 동지가 장마당에서 매주 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띄울 땅이, 또 연료통에 Internet, 열어내가 칩니다. 아 꺼졌시오 아무것도 안됩니다 40년밖에 안된 새장비가 왜 이러는 거야 병치 지도함 동지 오기 전에 날래 고쳐야 한다 이번엔 강릉이 한두키로로 넘어가긴 어렵가서 장마당에 내다 팔 물건들이라도 줘야 같구만 전화가 안됩니다 선이 빠졌는지 확인해보라 꽂혀있습니다 아이고 야단났구만 귀한 전화기를 고장 냈으니 마지막으로 전화기 만진 놈이 누구야 중대장님이십니다 아니 나 말고 그 뒤에 만진 사람 말이야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니가 만지고 있는건 뭐야 살려주시라요 중대장 동지 스탠바이 부위드로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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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장압 100미터 잡아 심로 190 거리 2200 심도 90미터 적 잠수함으로 판단됨 올해 발사관 개방 일산번 선서로 발사한다 발사관 충수 발사관 개방 충수 완료 유선 링크 완료 발사 버립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화 allegations 배불로 도전 전속 전진, 신속하게 접근해서 압도 소녀 수염들을 죽당쳐버리자, 아직 메이다에 잡힐 것 없습니다. 소형 함정 다수 남아주고, 아군 함대와의 꼬리 70km. 전속 전진, 전통 결과가 발단하게 되었습니다. 개신 따라오는 방향을 간속 전진하는, 무서지 마라, 주의가 국민군대의 힘을 보여줍니다. 도움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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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